찍어야 돼요 포토타임 저 어제 이거 인스타그램을 자랑하고 엄청 뿌듯했거든요 포토님 들어와주세요 찍어주실거죠? 저와 여러분의 그런 소중한 시간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다 같이 시청하러 줘라 제가 먼저 찍을게요 제가 먼저 찍을게요 하나 둘 너무 멋있다 어떡해 저희 저희 어댑 팀 그리고 우리 밴드 여러분 와주세요 함께 찍어요 여러분 빨리 어댑 빨리 오늘 모두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페스티벌을 해볼까요 저는 페스티벌 이제 저는 페스티벌 이제 이 노래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해주세요 저는 놀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